따따뚜아오 따부르바오 따따뚜아오 따부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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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바오 따부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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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고 바자회를 진행해서 기부행사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기획해봤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그리고 도와주시는 많은 협력 브랜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기부 이벤트인데요 모금된 기부금 전액 그리고 스토커즈 추가 기부로 장소 도움을 주신 새 브랜드에서 겨울 아우터들을 구매해서 소년소녀가장 친구들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즐기고 있는 이 패션 문화를 그들도 즐겨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옷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내일 12월 11일 토요일부터 18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자율 기부 모금함이 세 곳에 배치가 되는데요. 자율 기부함에 모금을 해주신 분들께는 각 매장마다 천착순 100분께 스토커즈 리미티드 에디션 새로 디자인된 그립톡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금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서 살고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도 받을 예정이고 온라인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구글 설문지를 꼭 작성해주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분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모두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스토커즈가 더 열심히 커볼게요. 물론 자율 기부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주세요! 라고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와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0분의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많은 브랜드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되었는데요. 항상 스토커즈 채널 든든하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많이 좋아하실 브랜드들이에요. 그쵸? 스토커즈 100명만 선물 받고 끝나나요? 에이 아니죠. 스토커즈 뭉글 매종 퍼퓰러 어데케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스토커즈는 내일부터 하루 동안 인스타 스토리 공유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2021년 여러분들의 가장 현명한 소비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매종 퍼퓰러에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매장 내 비치된 모금함 자율 기부가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립톡 수령 후 매종 퍼퓰러 커뮤니티를 가입해주시고 이벤트 참여 게시판에 기부인증 게시글을 업로드해주신 다음에 매장 직원에게 게시글을 인증을 해주시면 마틴 플랜 악세사리 한 종을 랜덤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이벤트! 매장 방문 후기 게시판에 방문 후기를 작성해주시는 분들 중 베스트 리뷰어 5분을 뽑아서 메종미네드 제품을 하나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뭉글에서는 매장 내 비치된 자율 모금함에 응모카드와 함께 모금 봉투를 기부! 그립톡 수령 후 뭉글 플러스친구를 등록해주시면 되는데요. 매장 직원에게 뭉글 플러스친구 등록 인증 후 미니 파우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명! 그리고 어데케이드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나에겐 필요 없는 옷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옷일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저희 스토커즈가 베리바다의 느낌을 거기서 하려고 해요. 저희 옷장에 쌓였던 옷들을 어데케이드에 배치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착새대만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중고는 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70% 할인된 가격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스토커즈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옷장에서 필요 없는 옷을 한 제품 이상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옷들도 다시 재판매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리사이클 리유 사는 행사랍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아서 따뜻한 행사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멀리 사시는 분들 택배로도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옷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토커즈 옷장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기부 행사에 참여했다는 그 증표로 컵이 나오는데 거기에 B 이렇게 써있어요. 도네이션, 데디케이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인쿠폰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할인은 가격에서 또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최대 40%까지! 할인율을 빠당하게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기부 행사 참여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스토커즈!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조심스럽게 한 장소에 많은 인파를 모으지 못하는 점 제가 직접 가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꼭 코로나가 끝나면 모두 진짜 같이 만나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스토커즈 채널 앞으로도 함께 따뜻함도 나누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서 이벤트 준비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